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환영하세요. 네. 평양 평균이었을 때는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연연한 스타와 뜨거운 인상을 드립니다. 네. 보호의 정신은 살아있고 호흡은 우리 모두의 꿈입니다. 호흡 보호는 여러분들의 젊은 청순을 다 바쳐주신 훌륭하신 여러분. 지금부터 여러분들을 축하하는 평양 평균이 있을 땐 공연을 시상하겠습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아리랑 아리랑 바라리오 아리랑 아리랑 바라리오 나를 돌리고 다시 물기 시기고 못하자 아리랑 아리랑 나를 돌리고 다시 물기 시기고 못하자 아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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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라리오 아리랑 고개로 놓고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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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냐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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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기 계시는 훌륭하신 여러분들이 계시기에 우리 멋진 대한민국이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이 있기에 저희들도 대한민국에 와서 열심히 혼동하게 배웠고 또 열심히 한 번 한 결과 저희들은 많은 TV프로그램에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SBS 스타킹에는 무려 3번이나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희망통일예술단 조혜영의 담당은 스타킹 400회 특집에서 물덩이를 이기고 택배회전을 성공하여 많은 국민들이 박수를 받은 동무입니다. 감사합니다. 희망통일예술단 조혜영의 담당은 스타킹 400회 특집에서 물덩이를 이기고 택배회전을 성공하여 많은 국민들이 박수를 받은 동무입니다. 희망통일예술단 조혜영의 남가지와 함께 문화영의 담당은 주님과 함께 문화영의 담당은 세unity입니다. 희망통일예술단 조혜영의 담당은 재판은 희망통일예술단 조혜영의 담당은 회의나 더욱더 기억 mesure Skip 이 사업만 재판은 유명의 담당이예요. 희망통일예술단 조혜영의 담당은 시간입니다. 희망통일예술단 조혜영의 담당은 있었습니다. 희망통일예술단 조혜영의 담당은 지지옥시지한 멀리지옥시지한 시장입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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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네, 여러분,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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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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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낯선 네 밤은 솔직히 좀 해줘요 이쁜 사랑하고 행복을 찾아요 당신과 함께 있던 하늘을 널 받아줘야 옮길 거야 어디를 가도 나를 뵙게 뚜루뿐 낯선 네 밤은 편지를 읽으세요 함께 못 가서 정말 미안해요 낯선 네 밤은 소식을 전해줘요 안녕 안녕 내 사랑 안녕 안녕 내 사랑 안녕 안녕 내 사랑 사랑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한 이 시간을 즐기게 있어서 도움 없는 용감으로 생각하며 여러분 여러분들이 보호지게 이끄신 대한민국에서 오늘보다 나쁜 대회를 위해 우리 함께 잘 살아봅시다 축하하셔서 여러분들 축하하셔서 감사합니다 축하하셔서 감사합니다